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제 여러분들 한 분이 공박사가 코로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구독을 끊었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구독해 주는 거를 큰 배술로 생각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일단 스쳐 지나갔고 제가 7월 31일부터 코로나 문제에 대한 것을 경고 메시지를 발송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른 방송사 가운데서 일체의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경기 북부의 한 대학병원에 계시는 필수과의 언급의학과의 닥터 케이께서 여러분들 올린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표를 촬영한 그런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그 닥터 케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증질환자나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은 비교적 감기처럼 스쳐 지나가는 분들도 많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기능이 70에서 80 정도 정도 상실되기 때문에 에커모를 여러분들 가동시켜야 될 그러니까 심혈 심폐보조장치죠. 가장 중한 장기 여러분들 실행해 오는 것이 에커모지 않습니까 심장기능과 폐기능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아서 사람의 그 바이탈 자체가 여러분들 완전히 치명탈이 있게 될 때는 에커모라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가죠. 그런 걸 듣고 야 이게 큰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뭐 백신 문제는 아닌데 불신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한 번도 백신을 맞으라는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문제가 이렇게 위급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개인위생에 대단히 주의해야 되고 집에 이런 기저질환자나 어린아이나 중증환자가 있으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도 사실을 보려고 하는 그런 눈이 너무나 어두운 겁니다. 이 에커모라는 장비는 거의 최종 장비지 않습니까 심장기능이 여러분들 거의 마비가 되고 폐기능이 마비가 되게 되면은 혈액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뇌가 이러면 들 5분 정도면 다 뇌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폐기능이 이러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이러면 발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의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의사가 이야기하면 의사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의사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의사보다 더 똑똑하다고 옛날에는 한국 사회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전문가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권위에 대한 존경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이 가천길병원의 흉부외과 최창규 교수가 한 1년 전에 여러분들 만들어서 내보낸 이 소위 에커모 인공신폐보조장치를 한 시간 동안 설명하는데 일반인들도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끔 아주 잘 설명한 거거든요. 위에 이 상태가 코로나가 여러분들 폐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의 마비시키는 기능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에커모 장비를 여러분 활용해 가지고 산소를 투입해가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폐기능이 여러분들 유지 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지금 폐 보조기능을 코로나 때 여러분들 효과본 걸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에커모란 기능이 나와 가지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 수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분이 최창위고수 참고래 외과의사분들은 대단하네요. 이런 일을 매일 하는 겁니다. 심폐소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죽는 사람의 이름들 이런 인공보조장치를 이름들 넣어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에커모 장비를 투입하는 것은 거의 아주 중환자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에커모 장비를 좀 과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겠죠. 보험이 전체가 다 커버 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가 부담을 좀 늘리게 되면 사용이 조금 줄어들 겠죠. 에커모 사용을 금지하는데 에커모 사용도 사용하는 것도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겠죠. 그런데 그게 과대하게 사용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 는 가격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가격이라는 것은 개인 부담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무임성차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개인 부담을 좀 더 많이 시키면 좀 과도한 사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지는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판단할 그런 는 그게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감기 처럼 넘어갈 수도 있지만 코로나 예름들 걸리게 되면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기능이 상실될 수가 있는 겁니다. 폐기능이. 그래서 주의하라고 그렇게 내가 시청자를 생각해서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는 거지 뭐 다른 뜻이 없는 거죠 . 오늘 여러분 제가 방송 시작할 때 그냥 본론으로 그냥 콱 들어가지 않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후기조선 . 후기조선을 구한 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무당이 많았거든요. 한강변 노량진 일대 그리고 노량진 또 강나루를 건너서는 무당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성교사들이 와 가지고 가장 놀란 게 굿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저도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유년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서울에서 한참 여름 떨어진 곳에 성장했으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가장 뚜렷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온 세상에 다 귀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뭐 집에 장독대도 귀신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집에 여러분들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집에 여러분들 저는 어장을 했으니까 어장터 뒤에 있는 굉장히 큰 여러분들 바위에도 귀신이 있었고 큰 나무에도 귀신이 있었고 바다에도 귀신이 있었고 바다 여러분들 속에도 귀신이 그래서 굿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 굿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리고 몇 해 간격으로 계속해서 장티부스 하고 콜렐라 호혈자로 합니까 그게 유행했지 않습니까 서양 성교사들이 남긴 그런 기록을 보게 되면 콜렐라 가 여러분들 유행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여러분들 거적에다가 이렇게 말아 가지고 시체를 그냥 버렸지 않습니까 그 시체가 여러분들 많이 놓인 곳이 어딘가 하니까 지금 서울에 보시 게 되면 애옥에 있죠 애옥에.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마포 가는 그런 약간의 그때는 언덕이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큰 교회가 있죠. 애옥에 에서 그렇게 호혈자를 걸리면 그냥 거적에 말아 가지고 시체를 다 버렸지 않습니까 서양 성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놀랬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시신을 그렇게 막 버리니까 그래서 콜렐라가 걸려가 . 그러니까 호혈자가 유행을 해 가지고 한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서양 성의료 성교사들 양이들이 여러분들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여러분들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양에 조선 백성들이 너무나 감동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닌데 서양 의료 성교사들이 나서 가지고 자기 일처럼 생명을 살리게 해서 노력하니까 그래서 조선 조정이 어떻게 합니까 조선 조정이 방을 붙이지 않습니까 호혈자에 걸린 사람들은 세브란스 의대를 찾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고치는 과정에서 간호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많죠 그분들이 지금 양화진에 다 묻혀 있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경율과 애민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도 그 당시 19세기 마렵도 서양인들은 애민 정신이 있었는데 애민 긍휼 인간을 긍휼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이었죠 탐관오리들은 모두 피처럼 뭡니까 사람들 뜯어먹으려고 하고 왕은 부패했고 왕도 여러분들 민빌한 사람도 이렇게 미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먼저 전국 산천에 유약하게 태어난 여러분 첫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매번 여러분들 먼저 돈을 대가지고 굿을 했지 않습니까 고정은 어마어마하게 무능했고 그게 후익이 조선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다시는 노예가 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의회민주주의를 만들어준 사람이 우남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부가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어떻게 잘합니까 여러분 지금 윤 대통령 하에서뿐만 아니고 지난 10년간 선거 한번 데이터 보시기 위해서 선거 데이터 후보가 받은 후보별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만든 거 아닙니까 공박사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 통계 분석을 해보게 되면 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표를 만든 규칙까지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특정정당의 유령사전특조자수를 만들어가지고 특정정당에 다 표를 더해 준 표를 더해 주는 전산프로그램에 사용한 규칙까지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뭡니까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 과학이 그럼 그걸 밝혀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후기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고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과학이고 나발이고 관계없고 우리 편이면 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박사 코로나 이야기하면 딴 사람 편이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근대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교육을 전부 여러분들 뭡니까 표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가지고 표가 만들었으니까 만든 규칙이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 딱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규칙에 따라 전산조작을 다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다 덮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이 여러분들 무슨 신뢰가 있고 무슨 믿음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정말 많이 바뀐 거죠 사실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이란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이란 것은 사실을 규명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은 지금 전공 이들 같으면 10년 정도를 과학을 배운 사람 과학 사이언스를 사실을 사람들이 보려고 해야 되잖아 사실을 우리 편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팩타를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정의로움이니까 올바름이니까 진실이니까 사실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공부들을 왜 했냐 이야기죠 서울법대는 왜 나왔냐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으면 사전투표함을 경찰관을 시켜서 쫄쫄 따라다니러 하겠습니다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부패도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겁니다 그냥 거짓이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이야기 했기 때문에 구독 취소하는 분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워낙 속았으니까 공박소도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교육을 왜 봤습니까 교육을 사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독 이 나라에서 또 뭐가 많습니까 사기를 그렇게 많이 치지 않습니까 김치코인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무슨 펀드 사기 온 전신에 사기지 않습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뭡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무슨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젊은 전공이들 앞에서 흔히 뭡니까 뻔한 거짓말을 하니까 젊은 전공이들이 저게 인간이가 짐승이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돌아와라 부산항을 백 번 외쳐봐 돌아오겠나 돌아오지 않죠 우리가 사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의에 대한 올바름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되고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앞으로 온전하겠습니까 힘듭니다 이렇게 가면은 만지는 것마다 조작을 하니까 2천 명 어디서 나왔냐 다 조작해서 만든 거니까 2천 명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2천 명이 어디께 나왔는지 좀 가르쳐달라 모르겠다 회의록 없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짐이 이야기하니까 믿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짐이 뭐냐 이야기예요 5년 선출직인데 짐이 뭐냐 짐이 뭘 그렇게 똑똑하냐 이야기입니다 지식은 다 평준화된 시대인데 보통 이야기 아닌 거죠 교육을 다 받았는데 사실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딱하게 제가 안 여겨지겠습니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인과적 사고를 훈련한 거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니까 결과가 뭐가 생긴다 원인이 뭔가니까 결과가 뭐다고 이렇게 그런 것을 관계 없으니까 조선 후기 조선에서는 구설한 것이고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과적 사고 훈련을 지나치게 이름들을 배운 거지 않습니까 분리해 가지고 원인 결과 인풋 아웃풋 그렇게 논리 훈련을 받은 건 과학적 사고 훈련을 그래서 이런 반도체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 일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뻔한 거짓말을 뭡니까 다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니까 기가 찬 거죠 지금 보건복지부 관리들 은행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 대통령 은행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뭡니까 의사들한테 돌팔매하는 국민들 은행 보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이지 않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으면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양복 입고 좋은 옷 입고 다니지만 내용물은 그냥 후기조선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물론 나라는 그래도 굴러가겠죠 뭐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있고 사람들이 워낙 눈설미도 뛰어나고 부지런하니까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짐승이 아니니까 배만 부르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을 여러분들 외치는데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나라야 망하지는 않겠죠 대충 돌아가겠죠 그러나 처음 점점 지금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기반 자체가 좀 침화되고 있다는 것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됐는데 그걸 다 깔아뭉개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음 10월 16일도 또 조작할 건데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사태도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의 뭐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거죠 제 방송은 그냥 개몽방송이라고 제가 그렇게 외담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래도 사람이 자기 노후도 길 거고 아이들 세대도 살아야 되고 하니까 사실 정의로움 진실에 기초한 그런 사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또 무슨 검투세를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한테 또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한 집책이 있는 사람이 또 고소를 했더군요 그러면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세금이나 내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 사회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는 여러분들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이 사실에 기반을 둔 사회가 되자는 것이고 정의로움에 기반을 둔 사회가 되자는 것이고 그게 좀 늦게 보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사회가 결국 번영할 수 있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 다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름아름으로 아름아름으로 이러면 할 수 없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성정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면 너무나 개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먹방이 유행을 하고 유튜브도 전부가 다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게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도 좀 묻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은 계속 할 겁니다 좋은 그런 내용을 그래서 오늘 보시는 분들이 제가 다루는 방송에 취사선택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투입할 만큼 가치 있는 주제만 다루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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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